권경혜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에 서진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. 유족은 권 변호사가 항소심 피고 대상에 서울시를 누락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. 하정연 기자입니다. 고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 씨는 권경혜 변호사와 소속됐던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내며 크게 5가지 이유를 담았습니다. 30여 장 분량의 소장에는 권 변호사의 1심과 항소심 재판 불출석 말고도 이 씨가 그동안 몰랐던 사실이 추가로 담겼습니다. 권 변호사가 항소심 피고 목록에서 서울시 교육청을 의미하는 서울시를 누락했다는 겁니다. 권 변호사가 항소 이유서를 내지 않아 재판부에서 두 번이나 재촉한 끝에 항소장 접수 5개월 만에 이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습니다. 이 씨는 5년 전 딸 영정을 들고 고교 졸업식을 찾아갔다가 홀대 당한 일을 다시 SNS에 올리며 진실 규명이 막힌 답답함에 호소했습니다. 조치적인 비방글을 게시하는 사례들이 있다며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하정연입니다. 이준습니다.